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디의 고고한국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커넥션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 비디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글로벌 타운의 실라 유니버스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라 유니버스티을 시작합니다. 실라 유니버스티은 큰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타운은 실라 유니버스티입니다. 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장소입니다. 첫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번째 장소입니다. 실라 유니버스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라 유니버스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라 유니버스티을 시작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모든 질문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첫번째 장소입니다. 첫 번째 심지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을 외국에 안 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에디의 고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부산 시일라 유니버티에 왔습니다. So in the morning today, I am going to observe the Silla University's classroom first And then later on in the afternoon, We are going to join the Gyeongseong University's observation class observations Before heading to the Korean Language Center, I want to show you the student lounge 학생의 롱이 하나의 학생들의 롱이 실라의 학생들 학생들은 여기 밥을 먹으러 밥을 먹으러 밥을 먹으러 커피 또한 스마트 스낵을 부산에 비해 22도 좀 더 비해 그래서 24시간 24시간 일어날 커피가 커피가 한국에 있는 햄버거 치킨과 햄버거 그리고 커피 브랜드 한국 커피 브랜드 이곳 이곳 최근에 저희가 실라 프로모션 비디오 이곳 이곳은 이곳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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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내 롱이 제 친구들 제 친구들 이곳은 한국 학생가 그리고 또한 이 건물은 한국 학생들의 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비자, 애플리케이션 등등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어랜지 센터에 도착합니다. 실라의 학원은 큰 학원입니다. 1.7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도움이터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학원은 다른 학원입니다. oh there's another restaurant ehm.. the application for the China University are still on until the end of June as you can check from our home page so our home page has the deadlines of each University's application 이곳은 글로벌타운의 뇌미터리입니다. 이곳은 글로벌타운의 뇌미터리입니다. 이곳은 글로벌타운의 뇌미터리입니다. 실라 유니버시티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다른 영상들은 그냥 저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자격적으로 보컬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댓글에 있어서 댓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귀로벌타운의 뇌미터리는 뇌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미터리는 뇌미터리가 1명을 참여합니다. 그러나 3개월 개입이 2,3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레벨이예요. 이게 시작된 레벨이예요. 하지만 한국어로 몇 년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쁜 캠퍼스에요. 예쁜 날이에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엄청나요. 부산은 한국의 북쪽입니다. 서울에는 25도 정도였어요. 30도 정도였어요. 제가 기분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니스입니다. 왼쪽은 글로벌 town입니다.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더 좋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김주지아, 어떤 질문 아이들에게 질문을 당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댓글에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더 궁금했던 점을 다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관가 있으니 등장 april 수업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국제교육관의 모조이 때 과학과학에 와서 국제교육관으로 들어있으면 분리 공동 요구를 공유하실 겁니다. 국제교육관의 곳곳에ieht 국제교육관의 모조에 있는 곳곳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얘기하실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공부하실거에요. 모든 레벨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지구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얀 바다. 아름다워요. 많은 가족들도 여기에서 가고 싶어요. 하얀 바다. 다른 건물에 건물은 여기 넉넉하게 넉넉하게 모든 건물이 넉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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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두 번째 플레이그라운드 이 프로모션 비디오를 보셨다면 또 다른 그린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두 번째 플레이그라운드 이 두 번째 플레이그라운드 이 신라 유니버스티 그리고 넉넉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이낙연에 이낙연으로 이낙연으로 신라 유니버스티 왼쪽 부산 쪽에 이낙연으로 이낙연으로 은행에 이낙연으로 시행을 이곳에 보산 이곳은 10분 여기 이낙연으로 이산 부산 before moving forward the reason that we do we show you the campus and also the class observation just it's just because we are located in Korea unlike other you know agencies so I want to show you how it really looks like and also you know show the classroom once again if you have any question leave your comment below and there's another beautiful building so the building actually the Sila University was like 2001 and 2004 was one of the beautiful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campus in Korea so they took first place and also when it comes to spring all the cherry blossoms are amazing so you should come to here to study and you will see the beautiful beautiful cherry blossoms in the campus like I said in Korea now is final semester of the finals are going on of the first semester so many Koreans are either studying or taking their test in the camp in the and I believe you've seen lots of pictures from our Facebook content Facebook post this is this was the place that you know there are lots of cherry blossoms so this is the place before going there also I want I don't know whether we can see or not because the location of the school is not close by not that close by the subway station so in the campus there's always shuttle bus to the subway station or to the busan city major places in Seoul so when you go down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많은 버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학교에선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 서울.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른 곳이 더 추가됩니다. 한국의 세 번째 곳은 대구. 사실 부산에 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캠퍼스, 실라와 경성 유니버스티. 그리고 내일, 휴일에, 오늘은 대구의 대학교를 방문할께요. 영남 대학교. 영남 대학교. 영남 유니버스티. 캠퍼스에 찍을께요. 여기 부산에 왔어요. 아주 편해요. 그리고 이 산이. 꽃이 많아요. 꽃이 많아요. 여기 왔어요. 다시 올라가야겠어요. 보기에는 수돗돈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지역에 왔어요. 부산, 슈틀버스, 택시. 그리고 또한 이 산이. 고고한국에서 왔어요. 이 영상이 좋아요. 한국에서 아름다워요. 한국에서 아름다워요. 사실 서울에서 아름다워요. 좋아요. 한국에서 아름다워요. 한국에서 아름다워요. 한국에서 아름다워요. Scientist 학습은 1 November level agreed입니다. Siempre가 하고 있는 이름은 1번에 얻면 수학교자eling 중입니다. 다음 반대 300 Lavender는 Bitbote. 디 wen sympath tender vs러운 교재운속에서 가르지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하 basics 왜냐면 siècle을 가르쳐게요. 젤 목소 HERE, 시무들 입니다. 그리고 학교 maintain 적은 학부에 있습니다. 이런 점이에요. 가장 좋은 학교ation Burn Theria Checking is No Over. 여러분에게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는 학생들이 뭐 좀 더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아는 학생들이 아는 학생들이 아는 학생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시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은데요. 그래서 버스에서 오프바부터 제가 보여드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을 수 있어요. 아니면, 캠퍼스에 앉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왔어요. 2분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2분정도 걸렸어요. 2분정도 걸렸어요. 5분정도 걸렸어요. 5분정도 걸렸어요. 여기에서 국가대학원 교육구청구 1분정도 걸렸어요. 고고항고에서 엘리입니다. 제가 부산에 부산에 있는 2번째 대학원입니다. 학생을 확인하고 학생과 학생들과 학생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국어 학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해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아요. 제가 이 건물에 앉아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해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커넥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어 카페을 보여드릴께요. 영어 카페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그 건물에 있는 3rd floor 4th floor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의 유리베이터가 여기가 여행자들에게 여행에 오신 곳에 가면 여기가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421입니다. 학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신라 한국어 교육을 환영합니다. 신라 한국어 교육 환영합니다. 제가 믿으셨다면? 신라에 대한 공부의 학습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Об転는 곳입니다. 부산은 신한국민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부산은 신한국민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만큼은 여기가 다음은 그 얘기에요. 여기에서 한국의 전통이 한국의 방안을 도와줄게요. 이렇게 사진을 찍은거에요. 이 사진이 사진을 찍은거에요. 저는 나머지 잘 찍은거에요. 이 캠페인에 있는 거에요. 그리고 2016, 글로벌 체육대회에요. 대박이다 확인해 볼게요 완벽한 시간 학습은 약 50분 정도 정도 한국 학습은? 그리고, 또한, 또한, 한국 학습은? 다시, 다시 한번 만나요. 고부한국입니다. 저는 실라 유니버시티, 하나의 파트넌스스쿨을 부산입니다. 앱은 아직은 없지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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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학교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실라 유니버시티는 조금 다른데요. 다른 학교에서 하나의 유니버시티는 20일 정도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10일 정도의 프로그램이 그런데 20일 정도의 학교에서 20일 정도의 학교에서 20일 정도의 학교에서 20일 정도의 학교에서 수요한 학교에서 20일 정도의 학교에서 수요한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라 유니버시티 이곳은 529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녀는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는 외국에 관련된 단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국어 복습하고 서로 친구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예쁘죠? 빙빙해요. 예뻐요 말고 어제 배운 단어를 배웠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예뻐요 말고 início 뭐예요? 혹아 녹아요 혹아 오두게요 너는 왜요? 얇아요 입술이 얇아요 누구 있어요? 송중기에요 어디에 나왔어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였어요 송중기가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았어요?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연기도 잘해요 외모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어제 우리가 배운 외모와 관련된 어휘를 이용해서 놀이 간 친구를 소개해 보겠어요 그죠? 타쿠야하고 피터 나와 보세요 멋진 피터를 소개해 주세요 피터를 소개해 주세요 제 친구를 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키미아에서 핸드입니다 이거는 기가 크고 날이 달리 있도록 긴 사나입니다 이거는 키미아 다매요 다매고 다매요 다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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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또 특징이 있어요 머리가 조금 쓸머리에요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쉐린하고 오스틴 나와서 오스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외모에 대해서 앞을 보고 해 주세요 네 네 외모에 대해서 제 친구 아스틴의 거기에 가르치습니다 아스틴은 이곳에서 오스틴은 길은 춤 작고 나 춤 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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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만 더 Creed ben 눈이 보여요 아 meg 그리고 어깨 두вер 넓고 제 oscope 염종한 네 please 어 pyramam 네 안녕하세요 네, 잘했어요. 네. 저는 조금 내 소음을 하시는 점이지만 이 악기를 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했어요. 네, 오늘 지금 아주 배경이 범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아주 멋지게 포즈도 잘 준비해졌어요. 네,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서로 외모에 관련된 대화를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외모와 관련된 서로 대화를 그럼 먼저 뷰시키하고 미스츠 나와서 어떤 대화를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요즘 처음인 일 있어요? 제가 뭐예요?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 벌드리스는 명편이고 흰생물이에요. 그리고 고양이 같이 귀엽고 남편해요. 와,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나에게 명절 책임을 정리해주세요. 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절한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완벽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순환이 필요하고 응애 나와서 어떤 생활을 만들어줄까요? 오.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오. 우리 한국어 3개월 배웠는데 잘해요. 네. 하세요.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 다음 상상입니다. 이 사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처음에 이 사진들이라서 이제 이상은 자음하고 조용하고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저런 사진들을 짓고 있는 것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오, 서로 이 상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형의 남자, 여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 그 다음에 처음에 한번 하면 어떤 회화를 만들었을까요? 한번 롤스레이를 한번 봅시다. 아, 성우씨 예쁜 여자친구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저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성우씨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어, 얼굴이 다음부터 소개가 되는 교사가 기상형이에요. 아, 성우씨가 소개해주신가요? 그렇죠. 누구에요? 뽀얗고 작아요. 한, 말씀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음, 얼굴이 다음받고, 얼굴이 다음받고, 피부가 약간 환영상이에요. 똑같이 Guatemala 잠시 어땠고 아, 이건 어떻게 isotopil에 걷고가 automation이에요. 시가 커요? 아니요, 다 잡고. 아무 개인 경향이에요. 딱 사진 있는데 무엇인가요? 네? 와, 정말 이뻐요. 딱 제 이상이에요. 오, 2, 3명이라서 잘 나왔어요. 3개월 배우는 것 치고는 서로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어제 배운 단어를 조금 복습해요. 얼굴하고 반영이 있는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이에요? 갸름해요. 이렇게 설이 많이 없어요. 갸름해요. 갸름한 얼굴이에요. 우리 많이 어떤 친구가 갸름한 얼굴이에요? 금동 갸름해요. 갸름해요. 갸름한 얼굴이에요. 길이가 조금 길어요. 긴다 해서 얼굴을 꾸며줘요. 긴 얼굴. 우리 말에는 그다지 긴 얼굴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여기에 반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 얼굴. 네모난 얼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배우들 중에 골라봤어요. 여기가 크게 네모가 있어요. 네모난 얼굴. 그래서 요즘에 네모난 얼굴 싫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요.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가끔 위험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요? 호동이에요. 반호동이에요. 원래 싫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조금 힘이 있어요. 얼굴 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얼굴 모양이 동글해요. 그래서 둥글 얼굴. 그렇죠? 우리 서라리처럼 조금 귀여워요. 같이 읽어요. 어제 배웠어요. 얼굴이 크다. 얼굴이 작다. 얼굴이 작다. 입술이 두껍다. 입술이 얇다. 입술이 얇다. 코가 높다. 코가 낮다. 코가 낮다. 눈썹이 짙다. 눈썹이 옅다. 피부가 좋다. 피부가 나쁘다. 점이 있다. 수염이 있다 그리고 보조개가 있다 보조개가 있는 사람은 조금 귀여워요 웃을 때 보조개가 있으면 귀여워요 몸 누구예요? 이병헌이에요 이병헌 씨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몸이 좋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표현해요? 건장한다고 표현해요 아주 건장해요 근육, 머슬 아주 많이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누구예요? 배구음은 이국주예요 이국주 씨는 조금 뚱뚱해요 하지만 성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애기가 어때요? 통통해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귀여워요 그쵸? 아주 아주 귀여워요 네 그 다음에 여자가 진짜 몸매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날씬하다 다같이 날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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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어때요? 개그맨들이에요 빼빼해요 네 근육이 많이 없어요 너무 빼빼해요 그래서 빼빼하다 또는 마르다 많이 말랐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다같이 근육이 있다 근육이 없다 근육이 없다 오스틴처럼 체력이 크다 체력이 크다 체력이 작다 어깨가 넓다 어깨가 넓다 어깨가 좁다 네 허리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허리가 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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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굽다 허리가 굽다 허리가 굽다 허리가 가늘다 허리가 가늘다 네 아주 날씬한 허리 그래서 허리가 가늘다 라고 표현해요 자 아까 우리 피터가 그쵸? 다리가 길다 선생님은 다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키가 작아요 그래서 다리가 짧다 다리가 길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네 네 책과 미용실에서 뭐라고 하는 단어에서 네 단어하고 우리 머리 모양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교재 54쪽 한번 보세요 교재 54쪽 그러면 다 같이 선생님 따라 읽어보세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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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빈 опро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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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동사는 뒤에 모음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르 동사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동사인가요? 모르다 네, 또 다르다 성형사 그 다음에 흐르다 방이 흐르다 또 있어요? 흐르다 거르다 아까 저기 빼빼해요 할 때 성형사 어떻게 했어요? 빼빼하자 마르다 다르다 다르다 모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와 다르다는 성형사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르 동사가 오면 뒤에 모음이 왔어요. 이럴 때 얘네 다르다 다르다 다르 empre 앞에 모음을 가요, 뒤에 뭐가 와요? 아 모음에는 아, 오 모음에는 아, 요가 와요. 그죠? 다, 라, 요. 이렇게 편해요.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이거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자에 리을이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잘라요. 컷. 잘라요. 머리를 잘라요. 어제 머리를 잘랐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르다, 다르다 어떻게 변해요? 몰라요. 자, 바로 형은? 놀랄어요. 그죠?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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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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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ль다. 다르다. 여기. ど throttle. 해그맨 두 남자 어땠어요? 말랐어요. 아주 빼빼해요. 말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르다 는 하, 그래서 머리 미용실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미용사에게 머리 좀 잘라주세요. 미용사에게 머리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머리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미용실, 헤어살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잘라요, 잘랐어요. 그 다음에 염색하다. 이거는 원래 머리가 까매요. 그런데 노란 머리로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게 염색하다. 우리 블라디비르는 머리 색깔이 황금색이에요. 예뻐요. 염색했어요? 아니에요. 자연 머리에요. 자연 머리에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부러워요. 맞죠? 머리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네, 블라디비르는 염색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머리 어때요? 선생님 머리는 색깔 같지 않아요. 조금 약간 노랗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적인 이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염색하지 않았어요. 막 염색하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보라색, 노란색, 약간 빨간색, 중화색, 초록색으로도 염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염색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염색 많이 하면 머리가 안 좋아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샘플. 영어에요. 그렇죠? 샘플. 여러분이 염색하고 싶어요. 자, 염색하는 그 약 앞에 어떤 색깔이에요? 이렇게 머리 색깔에 따라서 조금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것을 샘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색약을 따라서 조금 보여주는 거 있어요. 약 사러 가요. 염색약. 그러면 여러분이 컬러 어떻게 알아요? 색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색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고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샘플을 봐요. 그래서 염색약 사러 가요. 그래서 샘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이 다 알아요. 색깔. 자, 여러분 색깔 다 알아요. 네. 자, 이거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또는 흰색. 이거는? 검은색. 검은색. 빨간색. 빨간색. 하늘은 어떤 색깔의 프레스 입었어요? 이거?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른이의 위에. 네. 이거 블라우스. 아주 밝아요. 예뻐요. 이렇게 해도 돼. 파란색. 이거 지금 영어로 하면 스카이 브루. 옅은. 파란색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색깔이. 아, 이거. 이거 색. 뭐예요? 네이비. 네이비 블루라고 하죠? 네. 우리는 이런 색을 청색이라고 해요. 청색. 청색. 네. 그 다음에 색깔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건 없지만. 자, 그는 어떤 색인 것 같아요? 핑크. 핑크를 한국어로? 검은색. 검은색. 그죠? 검은색. 그죠? 네. 색깔을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조금 없기는 해요. 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기인데요. 그죠? 노란색. 그죠? 노란색. 자, 이런 색을 뭐라고 할까요? 영어는? 베이지. 베이지요? 응. 아이보리라고 하느라고. 베이지. 그죠? 네. 청바지 색은 뭐? 파란색. 많이 하죠? 네. 노란색. 네. 네. 브라운 컬러에요. 그죠? 이거 보인다? 갈색이에요. 브라운. 그죠? 어. 핑크. 든든. 네. 네. 그 다음에. 네. 피부하고 관련된 조금. 피부가 조금 까네요. 피부가 하얘요. 어. 하얘요. 어. 밀블란비를 조금 피고 하얘요. 눈에도. 귀에도 조금 하얀색이에요. 어. 우리 니도. 조금 얼굴이 많이 하얗죠. 어. 하얘요. 까매요. 나중에 히어분류칙 공사 배울거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준비하다. 준비하다. 그 히어로. 자. 뭐를 준비해요? 식사를 준비해요. 또. 여러분들 뭘 준비해요? 시험. 시험. 시험을 준비해요. 또.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유학. 유학 준비해요. 괜찮아요. 또. 수업 준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왔어요. 여러분. 새벽어. 수업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 모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 미용실에 가면 어떤 모양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 모양. 어떤 모양이 있어요? 네. 긴 생머리에요. 네. 긴 생머리에요. 그죠? 긴 생머리에요. 그죠? 긴 생머리에요. 그죠? 긴 생머리에요. 긴 생머리에요. 네. 자연적으로. 그죠? 네. 괜찮아요. 예뻐요. 그 다음에. 여기 정도 머리카락이 와요. 그죠? 여기. 우리 중학생. 이 정도 머리카락. 어. 고객. 달라요. 단발머리. 단발머리. 네. 우리 반의 미스주. 단발머리. 네. 단발머리에요. 네. 그리고. 파막머리에요. 파막했어요. 그죠? 네. 선생님 파막했어요. 어제. 어. 이리나 머리 참 제뻤는데. 그죠? 파막머리에요. 그 다음에 짧게. 커트라는 말은 짧게 자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머리. 그죠? 커트머리. 커트머리. 아. 커트머리. 네. 이런 연예인들이 짧게 이렇게 자르니까 편이 예뻐요. 남자 머리에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머리를 많이 해요. 스포츠 머리. 운동선수들이 머리 길으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짧게 잘라서 어떤 시합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편해요. 아주 편해요. 금방 줄을 붙여요. 머리 감아요. 편해요. 스포츠 머리. 그 다음에 머리 쉐이브 다 해요. 다 깎아요. 빡빡 머리.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없어요. 대머리에요. 브루스 윌리스는 머리 모양이 예뻐요. 그래서 대머리여도 아주 멋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자들이 머리 길어요. 여름에 더워요. 대머리를 묶어요. 묶은 머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때는 우리 결혼식이나 이렇게 할 때 머리를 예쁜 모양으로 올려요. 그래서 올린 머리. 머리를 올렸어요. 올린 머리. 이 모습이 참 예뻐요. 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머리가 길으면 이렇게 딱딱딱따아요. 나은 머리. 나은 머리. 나은 머리. 나은 머리. 네. 여러 가지 따는 방법도 여러 가지.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컴퓨터 1점 꺼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75페이지 워크북 한 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75페이지 한 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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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머리 모양이 있어요. 미용실에서 여러가지 머리 모양이 나와 있어요. 1번 뭐에요? 어떤 머리 모양이에요? 생머리. 2번은 복슬머리. 웨이브가 작게 있어요. 3번은 머리카락이 없어요. 4번은 남자머리가 좀 길어요. 묶은머리. 5번은 여자가 직장여자인 같아요. 회사에 다녀요. 유니폼을 입었어요. 이 여자는 머리 어떤가요? 짧아요. 파트머리에요. 6번은 학생같아요. 좀 더 단정하게 나왔어요. 반발 머리. 네.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탈착 동사라고 배웠어요. 탈착이라는 말은 탈은 모자를 벗다. 착은 입다. 그래서 입고 벗다. 이런 종류의 동사를 탈착 동사라고 해요. 자. 이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요 위에 모자. 어떤 종자 써요? 모자를 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옷. 옷을 입다. 그 다음에 발. 그쵸. 신다. 그쵸. 그래서 구두. 양말. 뭐. 신발. 다양한 종류 다. 다리는 신다. 혹시 여러분 손에. 손에. 장갑. 알아요? 장갑을. 같은 동사. 기억하는 친구. 장갑을. 이다. 오. 이렇게요. 자. 장갑을 이다. 네. 이다. 자. 그러면 이곳의 방이 되면 어때요? 벗다. 그쵸. 벗다. 입다. 벗다. 이다. 벗다. 벗이 있다. 벗다. 대부분. 그래서. 입고 벗는. 동사를 대부분. 팔. 착. 동사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명사하고 동사. 한번 찾아 봅시다. 시계. 시계. 차다. 차다. 그쵸. 여기에. 시계를. 차다. 그래서. 두 번째. 반지. 반지를. 끼다. 그 다음에. 안경. 쓰다. 안경을 쓰다. 또는. 안경을 쓰다. 네. 그 다음에.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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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다. 그렇죠. 귀걸이. 하다. 그 다음에. 넥타이. 넥타이를. 하다. 그 다음에. 넥타이. 넥타이를. 매다. 네. 넥타이를 매다. 넥타이를 매다. 여러분 신발끈 있잖아. 신발끈. 운동합도 매다 또는 묵다 그 다음에 가방 가방을 이거 매다와 여러분이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매다 가방을 높은 A예요 매다 가방을 매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탈착동사는 뭐고 있다 첫번째 동작을 진행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동작이 계속되고 있어요 타쿠야 아까 뭐 먹었어요? 지금 먹어요 타쿠야 뭐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뭐고 있어요 됐어요? 네 이런것처럼 동사하고 뭐있다 같이 쓰이면 그 동작이 계속 돼요 그런데 탈착동사 입고 벗는 동사 이런 두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입는 동작도 돼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이미 다 입었어요 입고 있는 이 상태가 계속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탈착동사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되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황홍 자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안경을 끼고 있어요 됐어요? 네 우리 서른 이거 뭐예요? 팔찌 네 이거는 팔이에요 여기는 발 발 발 여기에 많이 요즘 여름에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발찌 요거는 팔찌 팔찌 서른이는 팔찌을 끼고 있어요 끼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네 오 여기 좋겠네 서른이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반지를 끼고 있어요 자 응애 아 응애 아니에요 키에 먼저 자 우리 키에는 시계 시계를 끼고 있어요 끼고 있어요 차고 있어요 그쵸? 시계를 차고 있어요 오 우리 응애도 예쁜 팔찌을 끼고 있어요 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시계 했어요 오 우리 쉐이 이거 뭐예요? 목걸이 목걸이 네 좀 특이해요 그쵸? 예뻐요 그래서 쉐린이 목걸이를 끼고 있어요? 네 목걸이를 귀걸이를 하다 공사 많이 써요 그래서 선생님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이렇게 칼착 공사는 보통 상태 하고 있는 상태 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돼요 그것을 상태 진행이라고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 소개할 때 홍 나와보세요 오늘 홍은 엄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아니 끼고 있어요 잘생긴 홍 한번 해봐요 홍은 안경을 쓰고 있어요 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색 그죠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양말 양말 양말은 어떤 색이에요? 하얀색 하얀색 양말을 신고 있어요 이거 구두 검은색 구두 검은색 구두 신고 있어요 오늘 다 검은색으로 입었습니다 네 검은색 좋아해요? 네 선생님은 초록색을 좋아해요 이런 옷이에요 네 그래서 초록색 옷이 많아요 네 검은색 멋쟁이 옷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셋 그 다음 실제 한번 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티엇 동사가 있어요 이전에 한번 또 배웠게 하지만 복습 한번 해요 네 티엇 동사 자 티엇 동사 어떤 동사가 있어요? 보여요 보통 햇살을 나타내는 동사가 암이 있어요 자 어떤 동사 있어요? 읽어보세요 кие 빨간 soul silver Still down early selfies 어떠타, 까맣타로 있어요 그죠? 까맣타, 그 다음에 어떠타, 이렇타, 그렇타, 저렇타,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어떤 것이 올 때 변해요 자 ㅎ이 없어져요 공모음이에요 모음이 뒤에 오는데 어, 아, 여, 서 또는 요 어, 아, 여가 오면 자 보세요 말, 가, 아니까 여기서는 또 아가 붙지만 ㅎ이 사라져요 어, 아, 여가 오면 뒤에 이가 하나 더 붙어요 그리고 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빨개, 요 뒤에 모음이 오아요 어, 아, 여, 서, 어, 아, 여, 요가 오면 자, 아, 여다가 이가 하나 더 붙고 요가 와요 그래서 빨개요 네 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변해요? 하, 네, 요 노, 네, 요 하, 네, 요 자, 여기서는 야니까 하나 더 붙어요 하, 네, 요 그 다음에 까, 네, 요 어떻다? 네 네 그렇죠 물어볼 때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 물어볼 때 이거 어때요? 그 다음에 이래요 그, 레, 요 그, 레, 요 서래, 요 이렇게 좋아요? 네 이렇게 제메 네 자 그래서 어, 아, 여, 서, 음, 연, 은, 연,. 여, 아 그 다음에 두번째 은, 연, 이, 연이 뱉니까 은, 연, 이 오면 자 보세요 마, 르, 나, 나, 가에서 , 은, 연이, 부켜요 히허 sie sie s 이 fá 으 고미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대 자 음이 오면 히어시 달아줘요 없네 그래서 입으로 달아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빨간 그래서 색깔 이야기해요 빨간색 그래서 빨간 파란 노란 하얀 까만 어떤 이런 그런 저런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에요 그 다음에 바로 형도 어 안였어요 이거는 만찬가지 빨개 했어요 빨개 했어요 하랬어요 노랬어요 하랬어요 까맣어요 어땠어요 이랬어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털을 한번 채워두어보세요 그래서 뭐하여서 불렀어요? 빨개서 은요 빨 가면 그 다음에 은이요는 빨 간 어땠어요? 빨 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모음이 안 왔어요 모음이 안 왔어요 그대로 미흡니다 놀습니다 그래서 빨갛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씁니다 그죠? 빨갛습니다 빨았습니다 노랏습니다 하얗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이때는 4, 5, 0, 0 그대로 히어식 있어요 네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 뭐요? 네 남 invit GWH 여러분들 말가면 히엇이 없어서요 말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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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받침 없어요 그 다음에 히엇 없어서요 이렇게 보면 빨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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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히엇하고 으 자라져요 빨가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으 자라져요 히엇 없어요 니은 그대로 빨간 네 여기도 이거 같으면 으 히엇 자라져요 그대로 면부터요 빨가면 네 빨가면 빨가면 면면 빨가면 네 네 빨개로 자 여기 가면 이것도 자라져 히엇 달아지고 으 달아지고 그대로 빨가면 빨간 빨가면 이것도 자라져 그러면 니은만 있어요 빨간 빨겠어요 빨갔습니다 빨간 빨간 똑같아요 똑같아요 파래요 파란 파라면 파란 파란 파랗 찍에 파랗 파랑 그건 파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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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낱 파랗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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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말 그대로 써요 다음이 오면 말 그대로 씁니다 안쪽으로 씁니다 빨리 와 씁니다 내일은 그 활용표를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볼 거에요 얼굴이 빨개요 하늘이 파래요 이런 것 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용표를 다 써 오세요 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표를 채워 오세요 그리고 오늘 배웠어요? 단어 배웠어요? 복습해서 보세요 네 내일 또 만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조금 긴장됐지만 재미있었죠? 네 여러분의 좋은 추억 좋은 추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맛있는 것도 비타민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내일 또 비타민을 물러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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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하시면 될까요? 네 근데 여기 별로 안 예쁜데 어 뭐야 근데 뭐 괜찮습니다 네 먼저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또 인터뷰가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한번 서 보시겠어요? 제가 어 됐어요 끝 선생님 조금 그러니까 추려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이제 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 때에서 필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3년간이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름은요. 가입이. 가입의 이름은요. 네 What's your name, where you from? My name is Geisha Horse 4 years old Yeah, so you started to. Because I've been watching first of all I was curious because the teacher speaks Korean 그리고 이것은 레드벨벨벨이예요. 그리고 너희들과 같이 공부하셨을 때, 네. 근데 이게 3개월이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3개월이예요.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Writing for words when they learn English That's a lot easier for the full words And then as it goes on The harder words are just the easier words That you've already learned It's just easier to understand A full learning I'd say it's Apple 네 맞아 여러분이 잘 알아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학교는 동의가 그리고 학교는 그런가 안 쉬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완전히 공개하는 것들을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해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이해하는 것 나는 한국에 대한 배우고 한국에 대한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배우고 It's easier to learn it when you don't speak English at all, because it forces you to learn it. And also, I was very happy that because the teacher, I'm going to interview very soon, the grammar, and I think I've observed the classes in different universities. 그리고 이 학생이 하나의 일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강화와 다른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해가 되죠. 네, 사실 학생들도 이해가 되죠. 학생들도 이해가 되죠. esting because in some places where they just teach you grammar, just teach you what you don't understand so the way that they teach you the words and then teach you the grammar at the same time with the words that you're using actually makes you learn everything a lot faster I guess, that's what I was surprised and also I'm very happy that I'm here to show the classroom because like I said every school says that their classroom is the best, but teachers are the best 그런데 한국에서 어떻게 보여주는 학교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슬프를 말할 수 있죠 3개월 동안 동안 몇 년을 지내고 싶어요? 한 달 더 월요일에 이하네요 더 월요일에, 20주일 동안 동안 동안, 나중에 Şimdi 다시 한 명, 다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12살을 그냥 시킬고, 그래서 항상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 이렇게 전해만 해달라고 했어. 이것을 영원히 하시고? 이 학교에, 아주 고마워요. 너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zrob 이번 학생은 우리 aan einen 어 Dick's과학 insec сво 나랑 처음으로 들어간 학생을 말하는 haben 또 다른 학생들 Never really know much about it, so after i heard about the school and i read about the program, i did my own research I did my own research, and then i saw that the school actually was very helpful i didn't know someone who lives here, who's transferred to the school, they were like oh this school actually really good if you want and you're in a different environment, it's really really good so you are going to finish very soon, that you might complain about this school 아주 좋은데, 정말 좋은데, 네. 그리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고산에서, 부산에서, 모든 곳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2번째 지역에, 한국에 있는 곳이 2번째 지역에 있는 곳에서, 하지만, 많은 곳이 도와 드릴 수 없죠 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네. 아, 부산에서, 저는 나이도, 이 지역에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하얀 거짓말을 해. 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칼긴 하얀 곳이에요. 여기는,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곳은 매우 잘 어울러져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이 한국인 친구들에게는 한국인 친구들이 많이 받는 건가 근데 여러분이 모두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부족하거든 이번엔 안간에 그냥 오는거다 안녕하세요, 너희는 혹시? 정확히 이렇게 저는 저도 이해하더라구요 서울래와 두산은 좀 다른 에이 더種 아름다운 그리고 directions 몸을 먼저 살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도 하고 standard 컨설보니까 지구하는지 제 말은 제 사행위에 출연을 데리러가 여기 요즘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변에 오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오는 데 저녁에 오는 데 저녁에 오는 데 7시에서 서울 서울 서울에 7시에서 전혀 많은 사람을 봉得한 곳 저는 서울에 오는 데 하지만 여기 저는 서울에 정말 정치적이었어요 서울에 오는 데에 오는 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본 적이 곧 기회가 다른데요. 여기서 수업을 통해서 공주에서 수업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수업을 못 본 적이 없을 때 한 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업은 4.30까지 6.30까지는 또 다른 수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5 강원도. 서울은 더 8 강원도. 그리고AN, 제가 봤자, 이것은 더 많은 것보다. 그 Atlantis에 arrived. 여기 있어나기 때문에 단단한, 아주 아주 간단한, 아주 간단한 것 같다. 여러분은 이스라인 서울시장에요. 야, 우리 말해서 서울시장은 최고! 집사들은 yeah, 저는 서울시장에 또한 서울시장이에요. 한국 나뉘에서 다른 option, 우리 서비스에는 서울시장에 서울, 부산,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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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가요? 학교에 계신가요? 제가 친구들과 다른 학교들과 같이 먹으러서 오프에서 오프에서 먹으러서 우리 학교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갔다오는 곳에서 그곳에서 어디서 갔다오는 곳에 다음 주에나, 저는 댄스 학습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저는 그냥 마치고 그리고 그리고서는 여기에서까지 걷는 곳을 마치고 그것이 제일 좋아해서 이게 정말 예쁘지 않으니 그냥 쉬어가는 곳에 가르치다 하늘이 강아리 오를 때 그렇게 좋아해요? 예, 너무 이상하니까 더 고맙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가고한다 아, 나도, 아, 아 좀 더 고맙게 되었죠 서울에 25도에서 30도 있었는데 저는 제일 불편했고 그 위험에 따른 비실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위험에 따른 비싸러올 때가 너무 고맙다고 하지만, 저도 그리기 전에 그 위험에 따른 비싸러올 때가 너무 고맙게 되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오는 중에서. 지금 가고기 좋지 않으면 좋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정말 고소하고 있었어요. 몇 월요일이었어요? 아마 마이아몬죠. 마이아몬죠.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마이아몬이 항상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너무 고소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고소하고, 마이아몬이 고소하고, 마이아몬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아몬가 아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지금 아니다. 나는 이게 난다. 나는 olha Howndale이 좋아서, 다모아이 다른 느낌을 좋아해서. 그리고, 알 months 후에, 공대가 공 Picu장을 엄청나게 Där. 그는 항상, 그가 난다. 나는 그는 수학적인 장 Take. 그는 수학적인 장기인 공간에는. 공대가 있는 장기인 공간에 따라서 있어요. 네, 여행을 미 장난하니까 남은 곳에서 일에 내지는 건가 죽을 줄여서 죽을 줄여서 이런 곳에 많은 곳에 저희도 와요 훌륭한게 두개의 부탁드립니다 조금씩 고생하고 계실екотор 알고 있나요? 제가 요즘 여행에 2개의 달리 두 개의 방식이 한국어의 방역을 통해 한국어의 방역을 통해 한국어의 방역을 통해 지금 현재 한국어의 방역을 통해 한국어의 방역을 통해 그 방역을 통해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한국어의 방역을 통해 한국어의 방역을 통해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친구 제가 항상 그 방역을 통해 그 방역을 통해 그 방역을 통해 그 방역을 통해 그리고 그 방역을 통해 정말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주 쉽게 살아있어 좋은 곳이 잘 들리는 곳이 아니면 백형은 그 방역을 통해 공간에 2 곳이 그리스도 있는 곳에서 지나면 지난번에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는 하uth sometimes i'm just by myself i don't have anything else to do its really cool you eat there you pay it in your dorm fee you can take it out i would just get a habit there because its not that much and you get like 2 meals it's about 10 meals a week so if you want to eat just on the weekdays 일곱 convenien에 숙소하고 일회에 식퇴 문장에 oxygenalah 같이 Dingen,菜와oles어라 그래서 정말 시원한 일이지 그리고 원하지만 칠세하지만 Cities 너무 비중 제가 이삼alam을 위해 이어가고 싶어 지금은 한 달에 이게 $11 대비 devset 주소 사이 빈 교환 드디어 대체 그런데 이번 주간에 비해 여기가 많은 비용이 붙여있어요 제가 자막이 너무 좋아요 안타깝습니다 여기 1주일에 소중한 일과는 자ebriibly 그녀를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어떻게 고민했는지 질문이 되요 two days it was the best day in movie it was the last three days ever because you're talking about chukja yeah that's the one okay so the first day it was like out in the street so it was just like the club events which is awesome for me because i like seeing different clubs they're just kind of cute because like you have some people selling things and like when they have like mickey mouse ears that's just their thing so like each club has their own thing yeah they have stupid things 같이 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귀엽다 여성은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귀엽다 조금 이상하지만 그리고 그 2일 날 그의 콘서트 시작되면 그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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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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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제가 정말 인정한 노래처럼 그래서 각별이 소지에 대한 자막을 위해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같은 언제들에게는 그리기 시작하고 인열될데 그리기 시작하였던 그리기 career 그리고 인강이 정말 많은 것이었다는 것이었고 너무 작고 귀여운 것 같다. 그리고 제 좋아서는 랩때대의 다음 주에 우리가 봤고, 시잼, 스윙스... 스윙스! 스윙스! 예! 그래서 제가 봤고, 시잼스! 제가 봤고, 제가 왔고! 그리고 봤고, 봤고! 봤고, 제가 왔고 왔고! 그런데 제가 봤고, 스윙스는 왔고, 제가 봤고, 이게 제일 최고! 누구를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스윙스! 제가 봤고, 제가 봤고, 제가 봤고, confirmed Clubs Of the first day They had Dancers performing It was cool Because they had A Vamos Hatta Because it was Hipop 진짜 이런 거 아니지, 지금 시작한다고 하 McLean은 알지. 근데, 그 라비가, 오후라스에 랩트에러 왔다, 대답은 이런 데 일을 하고, 난 이렇게 해외가를 했고, 그게 힙합을 하는 것에 그리고 대답은 이 학교에서 랩의 랩트에서 랩트에 랩트에 맡은 때를 했다. 아마 우리 우리의 미쳤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일이 우리의 ideological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니깐. 이 점이 어디서. 그것도에서 저를 기도합니다.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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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얄지께서 전화하셨다면서도가 있으 Environment 기회가 있었어요. 그니깐 그거는 그니깐. 그니깐. 그녀의보 kirKe오는 게요. 그 때에 미국에서 한국에 왔어요. 그 때에 대한 한국에 왔어요. 그 때에 대해 반영한 게 좋아요. 제가 free concert을 가지고 있어요. free concert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참고 있어요. 그 때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때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때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그냥 학생 회수님의 사람과 ellت강에 대한 편의점으로 간사히 고통을 하죠 네 100% 두번째 선생님은 쉽게 지컬이 보이지만 너의 instructed 너의 강좌에 못하고 너의 강좌에 있는 수준 날아주시를 하자 그리고 기간에는 더 쉬워 내 스케줄이 소요 그 내용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tat convex이 俺분들도 고통을 사 meinen 선생님으로 아주 학생이지 못하고, 학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래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어떤 학생들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학생들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이렇게 한 가지 해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많은데 강한 경험을 더 좋아해요. 제가 지금 제일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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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야자들에게도 많은 학교가 threat SURPRISON baje 해요. 하지만 근데 여기 너무 많은 학교가 더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 학교가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학교가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교가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이 어떤 것처럼 말해요, 그냥 스펠프가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학교가 더 좋아해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서울에 사랑해 주세요 우리의 서울에 사랑해 주세요 저는 집에 가야 되어야 해요 서울에 또는 만약에 오션도 있고 부산에 학생을 원하는 데 칠아가 기다려 주셔서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만나뵙니다 나중에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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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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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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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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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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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라이브 및 캠퍼스. 감사합니다. 이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뵙겠습니다. 학생을 전달할게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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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쓸 수 있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국어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아니, 한국어로 할까요? 한국어. 한국어를 할까요? 한국어. 한국어를 할까요? 한국어. 자기소개. 선생님 성남이가, 얼마동안에 신라대학에서 교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름은 송춘해입니다. 저는 신라대학교에서 지금 5년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어느정도 하셨어요? 지금 한국어 교육은 한 12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춘해선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 질문. 질병. 저희는 20주 코스구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4시간이 있고, 아홉시 부터 한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20일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는 1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은 몇 개요일까요? 레벨은 지금 여기에서 5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에는 지금 8개 반이 있구요, 1급, 2급은 6개 반, 3급은 4개 반, 4급은 4개 반, 5급은 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0명 정도 실라 음악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재 실라 음악원에서 35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케의 1-5 학생들이 socio기적으로 1-5 학생들이 각종 1학생들이 всего 1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4학생들이 1학생들에 1학생들에 1학생들이 всего 1학생이 있습니다. 1학생은 4학생들이 5학생들에 99학생들이 1학생들이 각종 1학생들이 5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업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보통 어느 나라에서 많이 있었나요? 대부분 중국 학생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학생,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타이완, 그리고 미국 학생, 러시아 학생. 저희가 한 8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은 미국, 러시아 학생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8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보통 사이즈는 반반에 몇 명 정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15명이 평균적인데 저희 반은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큰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은 18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학생들은 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학생들은 큰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지가 되는데, 레벨 1개를 끝내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신라들 학생들은? 우리 여기에서는 거의 20주 과정이니까 한 레벨이 끝나는데 20주 걸립니다. 저희 신라들 학교에서의 코이스 캐스팅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하고 나면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네, 승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1급을 하고 3급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승급시험을 가요. 레벨 베스트도 있고, 말하기 시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1급을 잘하는 학생인 경우는 3급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주 동안에 기본적으로 레벨 하나, 두 개를 마스터 할 수 있긴 하지만 레벨 잘하면 특이한 케이스가 레벨 1에서 레벨 3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1급에서 열심히 하면 2급을 뛰어넘고 3급을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위에 학생들이 오는 학생들 모두 다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급을 뛰어넘고 3급을 뛰어넘고 아니면 학생들이 2급을 뛰어넘고 그런데 학생들이 2급을 뛰어넘고 학생들이 2급을 뛰어넘고 3급을 뛰어넘고 학생들이 1급을 뛰어넘고 학생들이 많이 뛰어넘고 학생들도 뛰어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고 두 개 정도 질문 더 있는데요.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신나리 학교의 장점이 있나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물론 열심히 가르치는 면도 있지만 학생들의 능력을 조금 말하기 능력이나 수기능력이나 이끌 수 있는 아마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친일한 관계 그게 아마 신라대학교에서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이자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감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그의 인생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관계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관계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관계가 여러가지l 학생들의 관계가 중요하죠. 학생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존경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계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관계가 다른 학생들의 관계가 있지 않믄 다른 학생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의 관계가 있고 제가 질문하고 있는 질문 Е6coExN. 한국어 공부할 때 가장 선생님한테 지낼 수 있는 게 가장 뭐랄까, 가장 선생님들스러우신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학생들에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죠.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교실에서 배웁니다. 밖에 나가서 실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한국어에 대한 고전도 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KBD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한국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지만, 관계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하는... 제가 여기 신라베에서 공부할 때 되게 다양한 애플리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제압도 있고,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특히 초급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라마 해본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몇 단어 나온다, 그러면 따라해라. 네, 그래서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J.O.F.I.R.I.A. asked her how students can improve their Korean skills what she said is that you learn Korean courses in the classroom but you need to practice, you need to use it outside the classroom so that's why the Silla University has a K BOD program and many opportunities to meet and speak with Koreans and also in the Silla University 음악과 수 Synd görüş 때 친구들과 학술을 통해서 학술을 통해서 학술을 통해서 학술을 통해서 학생으로 통해서 학술을 통해서 다닐 수 있는 것 처럼 한국에서 읽는 보람의 한국에서 이는 어떤 것이 알고 있다면 그는 거에 대해 그는 오늘 얘기하는 것에 대해 그는 그는adan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랍니다 제가 바랍니다 그는 한국의 스킬랩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는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나기로는 오늘의 프로모션을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기회에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디오를 즐길 바랍니다. 우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많은 비디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기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